음악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성불교사를 공부하게 된 소은이라고 합니다 이분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은요 불교가 흥기한 인도불교를 시작으로 중국불교 그리고 한국불교를 중심으로 공부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 인도불교와 티벳불교를 걸친 대성불교권에 관한 불교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럼 대성불교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데 이 대성불교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기원전 1세기 인도에서 소성불교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운동으로 일어난 대성불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대성불교는 실제로 인도에서 일어난 이후에 중국,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티벳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현재 진행행의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인도에서 대성불교가 왜 발생했는지를 인도불교사적인 강점에서 살펴보고요 이 대성불교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서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강좌의 목적은 단순한 학문적인 성격의 불교사를 살펴본다기보다는 대성불교사를 통해서 한국 불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나 신행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나 신행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불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 큰 역사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티벳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까지 강범위한 지역을 통해서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시대 불교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언어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인도 불교사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제1강 불교 흥기 이전의 인도 종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강의의 개호, 핵심 내용 그리고 키워드를 잠깐 한 5분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흥기하기 이전에 인도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아리아인의 인도 진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인도 문명을 최초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인도에서 문명을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인도스강, 편잡, 인도 아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아리안들의 종교인 바라문교가 어떻게 성립했고 그 다음에 이 바라문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기에서는 인도 바라문교는 다신교고 그래서 33신을 숭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서는 배달을 성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청계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베다와 우파니샤드 철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바라문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베다 성전을 절대적으로 신성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 성전이 완성됨과 동시에 바라문교의 철학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베다 성전은 기원전 15세기에서부터 기원전 6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베다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어떤 철학이 베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베다, 브라우마나, 아란냐카, 베단타, 버마이려, 브라우만, 아트만 같은 이런 단어들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문교의 특징의 하나인 사성제도, 사성계급 제도의 형성인데요 바라문교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문을 신과 같이 성직자인 바라문을 신과 같이 절대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 바라문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세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도 계급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사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왜 사성계급이 아직까지도 인도에서 남아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문,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같은 이런 단어들에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책을 보면 인도 불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인도 불교 이전의 인도 종교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꼭 물어요 근데 뭐 불교만 공부하면 되지 뭐 그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인도 불교를 공부하기 이전에 불교 이전에 인도 종교를 꼭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아는 이유는 불교가 흥기하게 된 그 지역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왜 불교가 이 땅에 흥기할 수밖에 없는가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 땅의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왜 출현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당위성을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말 못하는 고통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하셔서 제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불교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당위성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불교 흥기 이전의 인도 종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러면 인도 문명의 주역은 누구냐 인도 문명은 참 인도는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도 문명의 최초의 주역은 역시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인도 아리안족이 기원전 1500년에 인도에 나타나기 전에 인도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문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면 역시 인도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 하라파나 모헨조다라고 같은 도시 문명들이 발달되고 그 사람들이 문다족이나 드라비다족 같은 토창민들이 살았다고 하는 유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역시 인도의 문명의 주역은 아리안인들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안들이 처음부터 인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원전 1500년에 바로 인도스강 여기 펀잡지, 인도스강 중류, 상류의 펀잡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원래 민족 대이동을 해오기 전에는 코카사스 북쪽 부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파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이동해서 만든 것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종족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언어를 우리가 인도 유럽 피아노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유럽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파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지금 이란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아리안인의 선조는 이란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옛날 베다의 신의 이름과 이란의 고대의 신의 이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분류가 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비옥한 평원을 찾아서 힌트쿠스 산맥을 넘어서 인도스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게 이제 대략 기원전 1500년에 이 펀잡 지역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불러서 인도 아리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펀잡 지역에서 이제 그 인도를 장악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인도스강의 펀잡 지역에 있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라는 게 계속 이동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1000년에서 700년 사이는 인도스강 아니 겐지스강 상류 지역 그 사이로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기원전 700에서 600년 사이에 이제 겐지스강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기원전 6세기가 되면 인도 아리안인들이 펀잡에서 이 끝에 벵골망까지 다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인도 아리안들이 인도의 문명의 주역으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종교는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인도 아리안의 종교를 우리가 바라문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 바라문교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제적 제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을 바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문교에서는 이 바라문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바라문교라고 칭합니다 이 현재의 인도는 무슨 종교죠? 힌두교, 힌두교가 많죠 그 힌두교가 바로 이 바라문교의 근대적인 그런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라문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자연의 구성요소들을 신격화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하늘, 땅, 그 다음에 허공에 3개의 33신이 있다고 여기 33신이 있다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성전, 베다는 바로 이 이들 신, 33신의 신들의 창가, 찬양하는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문교들은 종교의식은 바로 재단을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처럼 공략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33신의 한 사람을 불러서 그분에게 공략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신이 어떤 위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강력하고 어떤 사람이 더 약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최고의 신, 어떤 사람이 어떤 신보다 더 낫다고 하는 최고의 신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문교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베다를 절대적으로 신성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펀잡 지방에 정착한 이후에 베다 성전을 집대성함으로써 바라문교를 성립시키는데요 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쓸까요 이 비드,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식, 특히 종교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6세기까지에 걸쳐서 방대한 문헌의 베다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베다를 인간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개시, 신의 개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다를 천계문학, 그러니까 신의 개시에서 만들어진 천계문학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도 구전을 해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셨겠지만 인도에 가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암기를 해요 우리도 어릴 때 왜 암기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어린 애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성전을 이렇게 막 암기해서 구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는 구전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의 개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전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문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사성계급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성계급은 바라문교가 베다 성전의 건의와 더불어 바라문의 건의를 절대시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원전 1500년부터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뭘 하겠어요 원주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민을 정복하는, 힘약한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민들을 노예로 삼거든요 그래서 바라문의 절대와 정복민을 노예로 만드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사성계급 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라문이 절대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세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성계급 자체가 세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아리안인들이 바라문교를 성립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문교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인 두 가지를 가지고 바라문교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문교들의 가장 절대시 신성시되는 것은 바로 베다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베다가 뭐냐 베다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베다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베다가 그 천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도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다는 원래 네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는 본집 이 핵심적인 창가 만트라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창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네 개의 베다가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리그베다 두 번째는 사마베다 세 번째는 야주르베다 네 번째는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오래된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그베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겠지만 바로 리그베다는 인더스강 유역의 편잡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1000년에서 800년 사이 그러니까 겐지스강 상류 지역에 정착할 때 만들어진 것이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 그 다음에 아타르바베다입니다 이들은 다 이 신들의 찬양 창가 이것을 이제 실어서 노래한 그런 모음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우리도 경전이 있으면 주석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경전을 갖고 다 이해를 못하니까 주석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차츰 유목민 원래는 이제 그 인도 아리안인들이 유목민이었다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차츰 정착해서 이제 농촌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정착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에게 더 많은 공약물을 올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로 이분들이 그 했을 때 그 이 제사를 더 많이 실행하면서 제사의 규칙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사를 하기 위한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우마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집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란냐카는 바로 숲속에서 수행한 비전을 다시 모아서 만든 것이 아란냐카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란냐카는 브라우마와 우파니샤드의 약간 가독이 진 그런 성격이 있고요 이 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이 우파니샤드는 역시 스승에서 제자로 구전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집대성한 문학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 리그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철학적인 통일 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정점을 이루어서 우리가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하는 바라문교의 가장 최고의 철학을 여기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근원을 브라우만이라고 보고 이것을 개개인의 생명에 내지하고 있는 아트만과 동일시하는 철학으로서 바라문교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이 우파니샤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에 걸쳐서 베다 성전이 구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문교의 가장 중심사상인 사성계급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제직, 성직자를 우대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정복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바라문은 사제직이고 크사트리아는 왕족이나 무사, 그 다음에 바이시아는 서민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라는 노예인데 이 노예는 대부분은 바로 정복당한 원주민들이 이 노예 계급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인도가 현재까지 이 사성계급 제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는 민주주의이면서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사성계급 제도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바로 힌두교 때문입니다 절대다수의 힌두인들이 그 자체로 사성계급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성계급 제도를 볼 때마다 부처님의 위대성을 다시 보는 것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시종일간 지금까지 바로 사성 제도를 타파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서 인간이 누구든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근래에 인도에서 다시 불교로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라, 즉 노예 사람들이 불교나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성계급 제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거든요 나도 인간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새로운 불교의 중원기를 만드는 암베드카르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인도에서 사성계급 제도는 타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교로 개종한 아주 위대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흥기 이전에 인도 종교에 관해서 공부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인도의 문명의 주역은 아리안인들이고 그들의 종교는 바라문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다를 최고의 성전으로 받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성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바라문의 절대적인 권위를 통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바라문교에 도전하는 신흥사상가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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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e passe Donald Trump 잊지 빛